사랑의 소녀, 다니엘에게 안녕, 다니엘, 민지언이야 안녕하세요 안녕, 다니엘, 민지언이야 직접 편지를 써서 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너무 어색하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들을 차근차근 적어볼게 벌써 다니엘가 19살이라니 나는 20살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르다 나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함께하면서 내가 느끼는 다니엘은 정말 해바라기 그 자체였던 것 같아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도 늘 밝게 웃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다니덕에 정말 힘이 많았어 누구보다 남들을 더 챙기고 배경하는 걸 잘 알아서 나도 다니엘이 기댈 때가 있는 것 같아 대신 나도 다니엘이 기댈 수 있도록 더 들어주고 챙기려고 노력할게 사랑스러운 우리 다니엘, 해피 브레이덴 사랑하고 고마워 사랑스러운 우리 다니엘이 기댈 나를 더 Elizondo 사랑스러운 앨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